자, 맛깔나는 연기로 인정받고 있는 배우 라미란씨 그동안 막연의 공식 워킹맘으로서 대한민국 워킹맘들의 공간을 얻어왔는데요 이번 시즌 낙원사 디자인팀 부장으로 승진한 라미란씨의 생활 밀착형 연기 또한 기대해보겠습니다 아우, 뭐하네 그렇죠, 라미란씨 이제 그런 식사하는 포인트든 넣어도 자, 왼쪽부터 자, 왼쪽부터 기대할게요 아, 명불어서 라미란씨입니다 자, 가운데 기자님들을 위해서도 아, 네 아우, 멋집니다 자, 어우, 프레시 세레가 대단하네요 자, 오른쪽 기자님들을 위해서도 아우 포즈 한 번 다니시나 봐요 자, 나중에 사진 나오는 후에 해도 저는 책임을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아래로 감사합니다.